이렇게 가면 너무 아쉬우니까 정말 저희 뮤직웨이브 버텀 라인에서 90덕 플러스 밴드의 앵콜곡은 그냥 다들 박수치면서 즐길 수 있는 All Jazzed Up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정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아니스트 최보경 씨였고요 섹스포니스트 황은우 씨 베이시스트 서진호 씨 트럼페터 김경훈 씨 드러머 박재주 씨 저는 섹스포니스트 이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 3, 4, 4, 5, 6, 7, 8, 8, 9, 10 롱루키 3, 4, 6, 8, 9, 10 1, 2, 3, 4, 5, 10 1, 2, 3, 4, 6, 7, 11 2, 3, 4, 7, 12 2, 3, 4, 6, 8, 11 2, 4, 7, 12 2, 3, 4, 5, 8, 1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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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